영리한 아내와 바보 남편 옛날 옛날 어느 외딴 마을에 판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영리했지만 판 딜은 바보스러웠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판 딜 부부에게 너무도 슬픈 일이 닥쳤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아기가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두 사람은 죽은 아기를 안고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며 아기의 영혼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기도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아기를 위해 제사를 지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에 가서 물소 한 마리를 사오세요. 아내가 판 딜에게 전 재산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판 딜은 아내가 건네준 돈을 한참 동안 보다가 멀뚱멀뚱 아내를 보며 물었습니다. 물소가 어떻게 생긴 것이요? 아내는 기가 막혔지요.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다 보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물소예요. 아, 그렇군. 내일 당장 사오리다. 판 딜은 날이 밝자마자 생하니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보니 한 노인이 낫으로 풀을 베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판 딜은 노인의 손에 들려있는 낫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 저게 바로 물소로구나. 판 딜은 노인에게 다가가 낫을 팔라며 돈을 전부 내밀었답니다. 돈을 본 노인은 이게 웬 떡인가 싶어 얼른 낫을 주었지요. 판 딜은 낫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끈에 매달고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여보, 물소를 사왔소. 물소를 기다리던 아내는 그 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그건 물소가 아니라 낫이에요. 물소는 다리가 넷에다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짐승이라고요. 그제야 잘 알아들은 판 딜은 노인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무사히 물소를 사왔답니다. 다음날 아내는 물소를 잡아 요리를 하고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준비를 하다보니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지와 르바이를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는 이슬람교에서 성지 순례를 하고 온 사람이고, 르바이는 목해자를 이루는 말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하지와 르바이가 있어야 했어요. 아내는 다급한 목소리로 판 딜을 불렀습니다. 여보, 어서 가서 하지와 르바이를 모셔오세요. 하지만 바보 판 딜이 하지와 르바이를 알 턱이 없지요? 하지와 르바이가 어떻게 생겼소? 아내는 또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는 머리에 흰 터번을 썼어요. 그리고 르바이는 턱에 흰 수염이 있어요. 아 그렇군, 알았어. 얼른 가서 모셔오리다. 판 딜은 당장 마을로 내려갔지요. 그런데 가다보니 염소 한 마리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염소의 턱에는 흰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어요. 르바이시, 아내가 당신을 제사에 초대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세요. 판 딜은 정중하게 인사하고서 염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겁을 먹은 염소가 큰 소리로 울어대는 거예요. 판 딜은 염소가 도망치기 전에 잽싸게 달려들어 염소를 잡은 다음 하지를 찾으러 떠났답니다. 조금 더 가다가 판 딜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몸은 갈색으로 덮여 있고 머리는 하얀 깃털이라 꼭 터번을 쓰고 있는 것 같았지요. 당신이 하지시로군요. 아내가 당신을 제사에 초대했어요.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세요. 판 딜이 잡으려고 하자 새는 삑삑 울어대며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이 너무 좁다고요? 걱정 말아요. 당신이 앉을 만큼은 넓으니까. 판 딜은 장대를 휘둘러 새를 잡았답니다. 그러고는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지요. 한 손엔 염소를 한 손엔 새를 잡고서 말입니다. 하지와 르바이를 기다리던 아내가 그 꼴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보, 그건 하지와 르바이가 아니라 염소와 새예요. 차라리 이웃마을에 있는 교리 선생님을 모시고 오세요. 판 딜은 아내에게 면목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모셔오겠다고 큰 소리까지 쳤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급하게 나오느라 교리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지도 않고 집을 나섰지 뭐예요? 판 딜은 나름대로 교리 선생님의 얼굴을 상상하며 온 마을을 다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지요. 이리저리 헤매던 판 딜은 한참 만에 숲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분명히 저 집에 교리 선생님이 살고 있을 거야. 판 딜은 앞뒤 생각지 않고 집 안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부부가 갓 태어난 아기 거인과 함께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인을 보고도 겁을 낼 판 딜이 아니었습니다. 판 딜은 사정을 해서 거인 부부를 집으로 모셔갔어요. 여보, 아내는 솜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제사를 마쳤지요. 제사를 마친 후 아내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 거인 부부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판 딜에게는 음식을 따로 싸주며 아기 거인에게 먹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판 딜 부부를 잡아가 아기 거인의 먹이로 삼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물소 요리가 아주 맛있군. 거인 부부가 신나게 물소 앞다리를 뜯고 있는 동안 판 딜은 잽싸게 거인의 집으로 달려가 아기 거인에게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음식을 밀어 넣었던지 아기 거인이 그만 목이 메어 죽고 말았습니다. 거인 부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잔뜩 부른배를 두들기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 사이 보리나케 집으로 돌아온 판 딜은 아내와 함께 강 건너로 도망을 쳤답니다. 하지만 아기가 죽은 걸 알고 가만히 있을 거인 부부가 아니지요. 거인 부부는 판 딜과 아내를 득달같이 조차와 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꾀를 내어 말했어요. 강을 건너려면 큰 독을 타고 오세요. 거인 부부가 독을 가지고 오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독에 다리를 넣고 힘껏 노를 저으세요. 거인 부부는 씩씩거리며 독에다 두 다리를 집어넣고 노를 적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독은 자꾸만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거인 부부는 독과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답니다. 판 딜 부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야 물론 거인의 집에 있던 금은보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바보판들이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친 덕분의 말입니다. 거울 속 사람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소원은 한양 구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양 구경 간다. 남자가 신이 나서 짐을 꼬리는데 아내가 곁에서 말했습니다. 한양에 가거든 빚 하나만 사다 주세요. 빚? 그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요? 남편은 빚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죠. 설명을 하려고 중얼대던 아내는 하늘에 뜬 반달을 보고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달 보이죠? 꼭 저 반달같이 생긴 거예요. 혹시라도 잊어버리거든 달을 쳐다보세요. 아내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남자는 산 넘고 개울 건너 드디어 하양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여기저기 구경을 다녔어요. 궁궐 구경, 사람 구경, 물건 구경 이것저것 요리조리, 실컷 구경을 했지요. 한양에는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분명히 무엇을 사오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뭘 사다 달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남자는 머리를 긁적이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순간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맞아, 저 달처럼 생긴 것을 사오라고 했지. 남자는 곧장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달처럼 둥그렇게 생긴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여자들이 쓰는 물건 중에 달처럼 둥그렇게 생긴 물건이 있습니까? 여인네들이 쓰는 물건으로 둥글게 생긴 것이라. 예, 잊고 말고요.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장사꾼은 둥근 거울을 꺼내주었어요. 남자는 잘 살펴보지도 않고 보따리 속에 넣었지요. 집을 떠나올 때는 반달이었는데 그새 반달이 보름달로 변해버린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반기며 물었습니다. 그래, 제가 사오라던 빚은 사오셨어요? 그럼 사왔지, 여기 있소. 남자는 거울을 꺼내주었습니다. 아니, 빚을 사오라고 했더니 이게 뭐예요? 아내는 후덜대며 남편이 준 물건을 살펴보았어요. 그때까지 아내도 거울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대체 뭐야? 거울을 들여다보던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이 사오라는 빚은 안 사오고 한양에서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내는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시어머니가 거울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주름이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그 안에 척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 어머마. 젊은 여자가 어디 있다는 거냐. 내가 보니 늙은 할망구구먼. 시어머니가 거울을 다시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게 어떻게 늙은 할머니예요. 젊고 예쁜 새댁이구먼요. 아내는 다시 거울을 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남자는 도대체 왜들 저러나 싶어서 아내가 들고 있는 거울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글쎄, 웬 젊은 남자가 거울 속에서 두 눈을 치켰뜬 채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넌 대체 누구냐?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의 남자도 똑같이 눈을 불아리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놈이. 남자가 주먹을 들이댔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도 똑같이 따라 했지요. 이놈이 어디서 행패야? 여긴 우리 집이니 당장 나가. 남자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라 거울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거울이 큰 소리를 내며 깨어졌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거울 조각을 들고 씩씩거리며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장님의 꾀 옛날 어느 곳에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부지런히 일을 해서 500량이나 되는 큰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장님은 그 돈을 어디에 보관할까 고민을 했어요. 어디다 숨겨둘까? 집 안에 뒀다가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인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보관해야 할 텐데 어디가 좋을까? 궁리를 하던 장님은 아무도 모르게 뒷마당에다 살짝 돈을 묻어두기로 했어요. 모두들 잠이 든 깊은 밤 장님은 돈이 든 항아리를 들고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땅을 파서는 항아리를 땅 속에 묻어두었답니다. 그런데 그만 욕심많은 이웃집 영감이 우연히 그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장님이 집으로 들어가고 난 뒤 이웃집 영감은 도둑고양이처럼 담을 넘어가 돈을 몽땅 훔쳐가 버렸답니다. 이튿날 아침 장님은 뒷마당에 묻어둔 항아리가 잘 있나 보러 갔습니다. 장님은 손으로 땅바닥을 더듬어 보았지요. 그런데 땅이 파헤쳐져 있는 겁니다. 장님은 깜짝 놀라 항아리를 열어보았어요. 하지만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장님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돈을 묻는 것을 보지 않고는 그렇게 감쪽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찾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장님은 기가 막힌 꾀를 하나 냈습니다. 내게 돈 천냥이 생겼는데 이걸 어디다 숨겨야 할까 아무래도 어제 오백냥을 묻어둔 곳에 같이 넣어둬야 할 것 같아. 장님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퍼뜨렸습니다. 이웃집 영감도 그 소문을 들었지요. 저 돈도 내 거다. 영감은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겁니다. 장님이 돈을 묻어둔 곳을 파보고 누가 오백냥을 가져가 버린 것을 알면 그곳에 다시 돈을 묻을 리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장님이 알기 전에 얼른 훔쳐온 돈 오백냥을 도로 묻어둬야 했지요. 영감은 부랴부랴 장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빈 항아리 속에다 돈 오백냥을 다시 넣어두었답니다. 그날 밤 장님은 조심조심 뒷마당으로 가서 항아리를 묻어둔 곳을 파보았어요. 없어진 오백냥이 고스란히 돌아와 있었지요. 그러면 그렇지 장님은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돈을 꺼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꼭꼭 감추었습니다. 몰래 지켜보던 이웃집 영감은 아차하고 무릎을 치며 후회했답니다. 자기 꽤 자기가 넘어간 거지요. 그런데 돈을 숨긴 데가 어디였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랐답니다. 장님이 아무한테도 절대로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곳에 소문난 게으름뱅이가 하나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게으름뱅이는 보따리에 찰떡을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낯선 길을 하염없이 걸어가다 보니 어느덧 한낮이 되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보따리 속에는 아침에 집을 떠날 때 넣어온 찰떡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게으른 나머지 그는 도무지 그것을 꺼내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고픈 배를 참으며 마냥 걸어가는데 그때 마침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갓을 쓴 채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도 먼 길을 가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쩐가 달긴지 가끈도 매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그 사람을 보자 옳았구나 하고 여보시오 초면의 신뢰 외담하는 내 말 좀 들어주시오 하고 대뜸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말이시오 그 사람이 귀찮은 듯 이마를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배가 무척 고파서 그러는데 지금 내가 어깨에 메고 있는 보따리 속에 찰떡이 들어 있으니 그것을 좀 꺼내 내 입에 넣어주시구려 게으름뱅이가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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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 쩔쩔매는 신용을 하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흥하고 콧방귀를 끼며 여보시오 당신 보따리 안에 있는 떡을 꺼내서 당신 입에 넣어줄 만큼 일을 할 것 같으면 내 가끔 부러진 거나 메고 가겠소 하고 타박을 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휙하니 불어왔어요. 하마터면 가시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 내 간 넘어가겠다 내 간 넘어가겠어 하고 중얼거리면서도 여전히 그 각근을 매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어이가 없어 멍하니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요술 보자기 어느 마을에 안드라는 착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안드라는 늙고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근근히 끼니만 떼울 정도로 가난했답니다. 어머니는 눈만 뜨면 배고프다고 야단이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가서 쌀 사올게요. 날이 밝으면 안드라는 부랴부랴 쌀을 사러 가야 했지요. 주머니 속엔 언제나 딱 하루치 쌀값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안드라가 숲을 지나려는데 웬 남자가 칼을 빼들고 뱀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라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뱀이 불쌍해서 남자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왜 뱀을 죽이려고 하시나요? 혹시 뱀이 아저씨를 물기라도 했나요? 그러자 남자가 되려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를 문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물 수도 있으니까 죽이려는 거요? 그런데 왜 그러시오? 그러면서 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안드라는 재빨리 남자의 손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그 뱀을 죽이지 마세요. 아무 죄도 없이 죽는다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저씨가 뱀을 놓아주시면 제가 이 돈을 드릴게요. 안드라는 주머니에 있는 쌀쌀 돈을 몽땅 내놓았습니다.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군. 남자는 돈을 받아들고 자리를 떠났답니다. 안드라는 남자가 멀어진 것을 보고 나서야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드라가 막 걸음을 떼려는 순간 웅크리고 있던 작은 뱀이 스르르 몸을 풀더니 안드라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친절한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은혜를 갚고 싶은데 저와 함께 저희 집에 가지 않을래요? 집에는 대장님과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저씨가 절 구해주신 걸 알면 모두 친절하게 맞아줄 거예요. 안드라는 어리둥절 했습니다. 뱀이 말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뱀이 우글거리는 뱀 굴로 가자니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작은 뱀은 안드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 기분에 들떠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대장님이 무얼 원하느냐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대장님이 빨간 보자기를 원한다고 말하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는 요술 보자기거든요. 참 대장님이 좀 무서워 보여도 겁먹지 마세요. 속은 아주 따뜻한 분이 니까요. 이쯤 되니 안드라는 뱀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꼬불꼬불 산길을 따라가니 깊은 골짜기 서늘한 굴이 있었어요. 작은 뱀이 앞장서 굴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안드라도 쭈뼛거리며 따라 들어갔지요. 그런데 안드라가 들어서자마자 무시무시하게 생긴 대장뱀이 빨간 혀를 날름거리며 노려보는 것입니다. 안드라는 온몸이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작은 뱀이 재빨리 대장뱀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그제야 대장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막내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소. 그 보답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겠소. 무엇을 원하시오. 안드라는 작은 뱀이 했던 말을 떠올려 빨간 보자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대장뱀은 기꺼이 요슬 보자기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안드라는 뱀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뱀 구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1분 1초라도 지체할 수 없었거든요. 집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작은 뱀이랑 함께 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쉬어 가려는데 마침 작은 오두막이 보이는 겁니다. 오두막에는 아주머니 혼자 살고 있었는데 왠지 심술구저 보였습니다. 그래도 마루를 내어준 게 고마워서 안드라는 아주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보자기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렴. 그러자 요슬 보자기가 휙 바람을 일으키더니 임금님의 잔치상보다 더 근사한 상을 차려냈어요. 안드라는 물론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 졌지요. 아주머니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드라에게 억지로 독한 술을 권하며 이렇게 꼬들겼지요. 젊은이 나한테 말만 하면 어디든지 날아가 못된 녀석들을 혼내주는 요술 돌멩이가 있는데 요술 보자기와 바꾸지 않겠나? 안드라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요술 보자기랑 요술 돌멩이가 서로 바뀌어져 있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안드라는 요술 돌멩이를 들고 또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어느 허름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집에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며칠을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어요. 저녁을 얻어먹기는 커녕 오히려 음식을 드려야 할 것 같았지요. 안드레는 생각 끝에 요술 보자기를 찾아오기로 했답니다. 요술 돌멩이들아 아주머니한테 가서 요술 보자기를 찾아오너라. 그러자 돌멩이들이 번개같이 날아서 요술 보자기를 가져왔답니다. 물론 심술 그진 아주머니가 순순히 내놓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요술 보자기를 되찾은 안드레는 할머니를 위해 멋진 식사를 준비했어요. 저녁을 먹고나자 할머니가 웬 지팡이 두 개를 안드레에게 내밀었습니다. 젊으니 정말 고맙네. 이건 주인을 괴롭히는 녀석들을 혼내주는 요술 지팡이라네. 이제 나는 너무 늙어 이 지팡이가 소용없으니 자네가 가져가 요긴하게 쓰게나. 이렇게 해서 안드레는 요술 보자기와 요술 돌멩이 요술 지팡이까지 얻게 되었답니다. 안드레는 할머니를 위해 멋진 식사를 더 준비해두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에 도착했지요. 하루종일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안드라를 보자마자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못된 녀석 배고파. 안드라는 서둘러 요술 보자기를 펼쳐 맛있는 음식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그동안 알턴 병까지 싹 나와버렸어요. 이 소문은 하룻밤만에 온 동네방네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다음날부터 도둑이란 도둑들은 모두 안드라의 집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안봐도 알겠지요? 요술 돌멩이 요술 지팡이가 있는데 무슨 걱정 이겠어요? 요술 보자기 근처에도 못 가보고 도둑들은 주랭랑을 치고 말았답니다. 그 후 안드레는 요술 보자기 덕분에 사람들을 도우며 어머니와 아주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소년과 우렁이 소녀 어느 높고 높은 산에 커다란 폭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로 이루어진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못은 울창하게 우거진 소나무에 둘러싸요. 항상 푸른 물빛을 띄고 있었지요. 산도 워낙 험한 데다 못도 깊어 역안에선 사람 그림자 구경하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동 하나가 도망친 소를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목동은 달이 뜰 무렵에야 겨우 소를 찾아 간신히 고삐를 잡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 막 못 옆을 지날 때였어요. 어디에선가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걸까? 목동은 이리저리 살피다가 못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못에서 웬 소녀가 목욕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목동은 못 가까이 다가가 나무 뒤에 숨고는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노랫소리지만 소녀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목동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눈을 크게 뜨고 소녀를 바라보았어요. 순간 목동은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소녀의 몸 아랫부분이 우렁이 껍데기 속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소가 울었습니다. 소 울음소리에 화들짝 놀란 우렁이 소녀는 그만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물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하기만 했지요. 목동은 귀신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우와 우렁이 귀신이다. 목동은 부리나케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우렁이 소녀의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져 욕심쟁이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갖고 싶은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갖고야만은 아주 욕심많은 영감이었어요. 오호 저 못에 노래하는 우렁이가 있단 말이지. 귀가 솔깃해진 부자는 당장에 목수와 미장이를 불러 못 둘레에다 커다란 별장을 짓게 하고 주위에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별장이 다 지어지자 부자는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거드름 피우기 좋아하는 벼슬아치 돼지보다 더 뚱뚱한 장사꾼들을 잔뜩 초대해놓고 부자는 큰소리로 명령했어요. 우렁이 귀신아 나오너라 어서 나와 손님들에게 노래 한자락 불러드려라. 들어자 잔잔하던 못에 찰랑찰랑 물결이 있는가 싶더니 갑자기 수많은 돌멩이들이 솟아 올랐습니다. 돌멩이들은 쌩하고 날아오르더니 장사꾼과 벼슬아치 부자 영감의 머리에 볼록볼록 혹을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도망치느라 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부자 영감은 분을 못 이겨 못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어요. 이런 못된 것을 보았나 바로 그때 돌멩이 하나가 날색에 날아와 부자 영감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부자 영감은 두 번 다시 별장을 찾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별장 근처엔 얼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별장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장군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 우렁이 귀신과 부자 영감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허허 부자 영감의 가니 공할만 한가 보구나. 그건 그렇고 저 못에 우렁이 귀신이 있다는 게 사실이냐. 그렇다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아무리 우렁이 귀신이라도 감히 대장군이 내 명령을 거역하지는 못할 것이다. 반드시 우렁이의 노래를 듣고 말 것이다. 장군은 기세 등등에서 별장을 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별장이 다 고쳐지자 장군은 손님들을 잔뜩 초대해 술자리를 열었어요. 그러고는 술자리가 무르익자 못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장군의 명령이다. 우렁이 귀신아 어서 나와 노래를 불러라.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갑자기 폭포의 물줄기가 딱 멈추는 겁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지요. 이제 곧 우렁이 귀신이 노래를 시작하려나 봅니다. 장군의 말에 모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뚝 끊겼던 물줄기가 손님들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마치 화살처럼 말이에요. 손님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기세등등해 하던 장군은 콧구멍에 박힌 물화살을 붙잡고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그 뒤로 별장문은 다시 굳게 닫히고 말았지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피를 보는 소년이 별장 옆을 지나게 되었어요. 이런 곳에 저렇게 아름다운 못이 있다니 소년은 못 주위에 앉아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피리 소리는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어요. 소년은 왠지 모를 황홀한 기분에 휩싸여 매일매일 별장에서 피리를 불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둥근 달이 못 위를 밝게 비추는 밤 이었어요. 소년이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하자 갑자기 물결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름다운 우렁이 소녀가 물 위로 떠올라 피리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소년의 피리 소리와 우렁이 소녀의 노래는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소년이 피리를 멈추자 우렁이 소녀가 말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못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여긴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부디 저를 데려가 주세요. 도련님의 피리 소리에 맞춰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제 몸을 우렁이 속에 쏙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요. 언제나 당신과 함께 다닐게요. 소년은 우렁이 소녀를 주머니 속에 넣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소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못에서 우렁이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없었답니다. 물고기 소년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니콜이라는 조금 특별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니콜은 생김새는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하는 행동은 마치 물고기 같았습니다. 눈만 뜨면 바다로 가서 하루종일 물속에서 살았는데 한 번 물속으로 들어가면 몇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근처만 가도 사람을 휘감아 삼켜버린다는 위험한 소용돌이에 밑바닥까지 갔다 오기도 했어요. 바다를 사랑하는 소년 니콜라는 아버지가 애써 잡아온 물고기를 그냥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모두 니콜을 미워했답니다. 니콜이 고기를 놓아주는 바람에 쫄쫄 굶어야 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이런 못된 녀석 그렇게 물고기가 좋으면 너도 물고기나 되어라. 가족들은 니콜에게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니콜은 정말 몇 날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않고 물속에서 혹은 물 위에서 살았답니다. 어느날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바다의 요정 시레네를 만났어요. 시레네와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동굴에도 가고 때마다 바뀌는 물빛에 대해 이야기했다고요. 엄마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니콜이 못된 마녀의 마법에 걸린 게 틀림없어.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엄마는 니콜의 마법을 풀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용하다는 주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온갖 주술을 다 걸어보았어요. 옷을 태우기도 하고, 허리에 붉은 띠를 메어주기도 하고, 주머니에 도토리를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니콜은 바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니콜에게 홧김에 물고기가 되라고 한 말이 하늘에 다 그렇게 되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시칠리아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꾸짖을 때 하늘이 듣고 있다가 그대로 들어준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거든요. 엄마는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니콜은 멋진 청년이 되었고, 바다를 지나는 사람이면 니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도를 말처럼 타고, 심지어 물고기의 등을 타고 온 바다를 누비고 다녔으니까요. 또 바다를 지나는 수천수만 명의 선원들 이름을 다 외우고, 백기를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니콜의 이름은 온 나라에 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칠리아의 구강이 니콜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구강은 궁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배 위에서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구강의 곁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가 부르는 노랫소리는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듣자 하니 이 바다에 니콜이라는 물고기 청년이 살고 있다던데, 당장 그의 제주를 보고 싶다고 구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니콜은 물 위를 걷고 물고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저런 제주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구강의 마음에는 차지 않았지요. 아니, 더 신기한 제주를 보여줘. 그러면서 구강은 무시무시한 소용돌이 속으로 황금 술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황금 술잔을 찾아오너라. 구강의 명령에 신하들은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니콜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당당히 황금 술잔을 찾아왔지요. 그 늠름하고 멋있는 모습에 공주는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니콜 역시 공주에게 반하게 되었고 니콜은 황금 술잔과 함께 가지고 온 분홍빛 산호초를 공주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구강의 논에서 불이 확 일었어요. 감히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 공주를 사랑하다니요. 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니콜, 난 나의 왕국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 궁금하다. 왕국의 기둥 밑, 그러니까 시칠리아 섬 전체의 밑바닥을 샅샅이 둘러보고 오너라. 이번에도 니콜은 주저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일은 니콜에게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섬 밑에까지 간 니콜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국을 바치고 있는 기둥 세 개 중 하나가 곰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 기둥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펄펄 끓는 물에 휩싸여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니콜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구강은 코호샘을 쳤어요. 믿을 수 없다. 증거를 가져오너라. 니콜은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가 불 기둥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구강에게 지글지글 탄 손바닥을 보여주었지요. 공주의 마음은 찢어들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구강은 더 큰 소리로 명령을 냈습니다. 불을 가져오란 말이다. 불을. 그 말은 곧 죽으라는 말과 같았지요. 두려운 거냐. 니콜. 구강의 비웃음에 니콜은 정중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공주는 말리고 싶었지만 차마 나서지 못했어요. 니콜은 마지막으로 공주에게 인사를 한 다음 바닷물 속으로 다시 몸을 던졌습니다. 니콜이 사라진 바다는 어느 때보다 잔잔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기까지 했어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던 공주의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 속으로 들어간 니콜은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그만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니콜이 사라진 바다만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말아요. 내가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바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고통받지 않고 세상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날이 오면 나는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니콜의 목소리였어요. 공주는 그제야 마음을 다잡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답니다. 니콜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옛날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가령 슬픈 이야기, 감동을 주는 이야기, 배꼽 빠지게 웃긴 이야기, 삶의 지혜를 주는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몇 편 들려드렸습니다. 거울 속 사람 이야기는 어릴 때 읽었던 웃기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거울이 무엇인지 모르던 옛날 사람들의 순진한 모습이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오늘도 재미와 웃음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